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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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속여 사과드리겠습니다. 소속사를 통해서 전달했듯이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.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마약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. 유흥업소 실장한테는 어떤 협박을 받으신 건가요? 그 또한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예정이실까요? 아 오늘은 조사 첫날이라 저도 좋아하시는 잘 모르겠습니다. 출사까지 하셨는데 지금 신경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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